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을 갖고 외유를 했는데 그것이 직무 개발을 위한 외유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마는 주로 관광을 하는데 세금을 축냈다 하는 그런 내용을 nbn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nbn의 단독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세금 관광을 했다. 세금 관광은 득표수 이름들 조작하는 것에 비해서 세발의 피지만 그래도 nbn의 단독 보도는 소위 외부 감사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보호받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얼마만큼 부패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예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nbn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해외연수를 주로 관광지를 도는 대로 다 선택했다. 보고서는 비공개다. 역량 강화 연수 관광지에서 연수 일정표를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nbn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해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면서 2억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라기보다도 더 솔직한 표현은 해외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낫겠네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일주일 넘는 기간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일정은 불과 몇 시간 반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는 일정은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건데 이런 관행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박물관 견학 웨스트민트 사원 방문 11월 3일 11월 4일 옥스포드 대학 견학 그리고 밑에 한국인 교포와 인터뷰 11월 5일 연수 결과 정리 및 논의 이런 인터뷰는 요즘에 구글이나 줌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1월 6일 버킹검 궁전 개낙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또 nbn이 입수를 해 가지고 영양광화 해외연수 일정 표현은 대부분이 관광코스가 들어있다. 업무 관련 일정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원의 방문과 한인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또 다른 연수팀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스페인 성관이 등 기간 3곳을 5시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책과 헝가리에서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보고서에서 버젓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지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 7팀 65명은 방문국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관광지 방문이 대거 포함된 영양개발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직원 한 명당 300만 원씩 총연수비용은 2억 원 연수보고서는 일체 확인할 수 없도록 선관이 내부망에서 공개됐습니다. 관광을 다녀온 거네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출장 보고서는 내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선관위와 달리 행정부 소속 모든 기관들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는 상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출장과 연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2억 들여가지고 자비로 가기 힘드니까 세금을 가지고 그냥 관광지 견학을 가져온 거 옳은 일은 아니지만 뭐 그냥 뭐 그런 그 정도야 그 사람들이 뭐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관광 겸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뭐 지금 한참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하고 권익위원의 감사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 그거 여러분들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선관위의 중대한 선거범죄에 비하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선거범죄의 핵심이 뭡니까 선거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각 후보가 받는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 득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투표함을 까고 현장에서 개수한 다음에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수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김아무개 만표 박아무개 오천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조작을 해가지고 만표하고 오천표를 받은 후보를 만표 받았다 오천표 받았다 발표하지 않고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은 칠천표 받았다 오천표 받은 사람을 이런 뜻 팔천표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2017년 대통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윤석열 정부와에서 두 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그렇게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한 걸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들은 다 인멸했습니다 전산장비도 포맷팅을 다시 했을 것이고 그러나 뭘 남겼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생산안 후보가 받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찾아진 겁니까 조작을 할 때 사용한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마다 각 선거의 선거구마다 일정한 규칙을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에서 표를 빼앗고 더블 민주당의 표를 더하는 그런 더하기 빼기를 전산 프로그램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다 제조한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동단위는 물론이고 동단위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쳐가 이동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 밑에 투표소 1 2 3 4도 다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책을 펴내가지고 2023년 1월부터 계속 여러분들 공대일리 신문과 공병호 tv를 통해가지고 선관위의 선거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가 여러분들 공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으면 형상보건 투표지를 사용해가지고 구겨졌던 투표지들이 다 대사랑한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숫자를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숫자는 그냥 1 더하기 3은 4지 1 더하기 3이 40도 될 수 있고 4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허리멍텅하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권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광역시 시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했고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 낱낱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난리법석을 지었겠죠 흡위사실공표 뭐 이렇게가 생쇼를 뿌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한 짓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다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악구월 2020년 4.15 총선의 관악구월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오신환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차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월에서 오신환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35%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거소선상에서 43.75표 44표 반올림해가지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1600.2표 1600표를 빼앗겼고 국외 부재자투표 16.45표 16표를 빼앗겼고 관악구월의 신사동의 관내사전투표에서 509.95표 510표를 빼앗기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 해놓으니까 오신환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에 전부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훈은 전부가 불러쓰지 않습니까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한 것을 다 뭐죠 원상복귀를 시키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해보니까 이렇게 날렵한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다 비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도덕질해가지고 표를 훔쳐가지고 선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bn이 여러분들 이렇게 단독 보도를 선관위가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관광승 여러분들 그런 직무 능력 향상 그런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그런 것을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nbn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그런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본인들의 자식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 소위 선거사기 득표수 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승만이란 거인이 만들었던 조선신민을 벗어나서 한국 역사 최초로 자유인 자유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들이 선관위가 시민을 대신해서 선출집 공직자를 마음대로 뽑는 그런 부당하고 용인될 수 없는 체제가 그렇게 가동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태학과 이번에 물러난 박찬 전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지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섯 건의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책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시는 조선신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